반갑습니다 오늘 군사랑 카페 모임에 처음으로 오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어쩌지 사람인데 징징 내면 인생 짝밥 웃고 살아면 인생 대박 박수 주세요 지금 음악이 준비가 안되었지 저는 맥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경로다 노인대학 다니면서 맥크를 전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즐겁고 살아면 웃고 살아면 인생 대박 나갑니다 박수가 인생 있게 다시 한 번 인생 대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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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